리틀 토니! 금비에게 최고의 생일선물을 하고 싶어요. 야들아, 내 생일은 이번주 토요일이데이. 그날이 금비 생일이 아니었다니 정말 다행이야. 하마터면 중요한 날 축하 못해줄 뻔했잖아. 그때 아팠던 건 괜찮냐꼴? 응, 이제 다 나았어. 나도 손을 항상 깨끗이 씻으려고. 이번주가 금비 생일이라니. 너 혼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고민이냐꼴? 아니, 그게 아니고. 금비 생일선물 준비해야겠지? 당연하지. 내 베프 생일인데 제일 좋은 선물을 준비할 거야. 뭐라고? 금비 베스트 프레드로 나다꼴. 아니거든. 근데지. 너에게 질 순 없다. 전쟁이다. 경쟁자가 두 명이나 되다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건가요? 음, 이 럭셔리한 핑크 구두를 추천해 드릴게요. 우와, 반짝반짝 너무 예뻐요. 친구한테 선물하실 건가 봐요? 네, 베프 생일선물이에요. 그럼 포장해 드릴까요? 포장도 완전 비싸 보이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투풀 꽃등심을 남겨두길 잘했어. 뭐니뭐니 해도 먹는 게 제일이다꼴. 멋진 생일상을 차려주면 금비가 엄청 좋아하겠지. 너무 기대된다꼴. 아, 어떡하지. 나는 이번 달 용돈도 거의 없는데. 그러고 보니 꽃이 많이 피었네. 금비가 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꽃궈서 꽃다발을 만들어 볼까? 어, 저기 뭐야. 어, 저기 맞잖아. 아유,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유, 이게 뭐야. 너무 아파. 신비야, 내일 내 생일파티에 꼭 와줄거지? 벌써 내일이네. 혹시 뭐 갖고 싶은 건 없어? 선물? 에이, 괜찮다. 와서 축하해 주고 같이 놀면 그걸로 충분하대. 그래도. 그럼 나만 빈손일텐데. 어? 클러버 오랜만에 본다. 신빈이는 내일 클러버 찾은 적 있나? 아니, 그거 진짜 찾기 힘들지 않아? 맞데이. 맨날 포기하게 된다. 내일 클러버 꼭 갖고 싶은데. 어렵겠지? 어, 금비야. 먼저 집에 가. 내일 만나자. 갑자기 여서. 알겠다. 먼저 간데이. 좋아. 내일 클러버를 찾아보는 거야. 응? 이건가? 정안이네. 이것도 아니고. 아, 어디 있는 거지? 안 보이네.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오늘 안에 찾을 수 있을까? 온다, 온다. 금비야. 생일 축하. 우리 비켜봐라, 꿀. 내가 먼저 축하해 줄 거다, 꿀. 다들 너무 고맙대. 저번에 오해하게 해서 미안다. 아냐. 그땐 우리가 착각했으니까 괜찮다, 꿀. 이렇게 기쁜 날 친구들이 축하해 주니까 너무 좋다. 그럼 내가 더 기쁘게 해줘야지. 짜잔. 여기 생일 선물. 우와. 생일 선물은 생각도 못 했는데. 고맙대이. 얼른 신어봐. 진짜 예쁠 거야. 우와. 예쁜 구두네. 한번 신어볼까? 어, 발이 안 들어가는데. 아, 아야. 금비야. 발에서 피난다, 꿀. 하아. 사이즈도 모르면서 무작정 신발을 사오면 웃잖아. 흐흐흐. 흐흐흐. 미안해. 자막했어. 어, 예. 금비야. 이 음식들 먹고 기분 풀어라, 꿀. 우와. 금돼지 네가 만든 음식이라고. 정말 대단하대. 뭘 이런 걸 가지고. 흐흐흐흐흐. 그러면 한입. 앙. 아야. 고개가 왜 이렇게 딱딱하노? 이상하네. 내가 3일 전에 구울 때만 해도 맛있었는데 꿀. 어, 금비야. 너 입에서 피난. 흐흐흐. 이게 뭔데? 3일 전에 구웠다고. 누구들 다 왔으라는데. 어, 금비야 울지마.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여기. 이게 뭔데? 네잎클로버랑 병진해? 금비야. 너가 꼭 갖고 싶다는 네잎클로버를 생일 선물로 준비했어. 매년 생일마다 늘 함께하고 싶어. 생일 축하해. 엄마야. 감동이 돼. 내 생일 최고의 생일 선물이다. 진짜? 어, 다행이다. 신비다. 좋은 선물이다. Then,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저기 이 구두 환불해 주세요 이미 신으신 것 같은데 안돼요 해줘요 해줘 해줘